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미국발 훈풍의 3거래 일제 상승 중인 시장입니다.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잭슨홀 미팅 이후로 미국과 중국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흘러들어오면서 국내 시장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이번 주 안에 코스피 2600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원래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이 빠진지 언제쯤 반등할까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또 했다면 이번 주가 또 들어서면서 어제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언제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서 2600선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게 하는데 사실 현재 지수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2570포인트와 259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구간을 나타낼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세 자체를 좀 붙이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2600선에 대한 욕심은 이번 주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다만 지수에 대해서 현재 연관시켜서 보시기보다 오히려 이제 개별주적인 부분으로 좀 더 살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간에 지수에 대한 지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우리가 재료라든지 또는 기간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별주 중심으로 현재는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성과를 좀 더 보일 수 있는 이번 주 남은 기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의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다시피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테슬라 이슈가 시장에 대한 상당한 이슈거리가 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시장은 결국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 미국 기술주 훈풍.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글과 인공지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뉴스에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HBM 관련 주도 강세고요. 또 AI 쪽에서도 시세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AI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반도체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구동하기에 필요하는 바로 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이런 팻매스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 그에 따른 전공정 장비업체라든지 또는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는 연속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쪽은 또 AI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마음의 AI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 3거래일간 50%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천주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전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상한가까지도 더 달성되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상한가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또 상한가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과거에 이제 이 마음의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AI 관련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AI 관련주가 많이 없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캐시 카어를 형성하고 있는 바로 이제 우리가 R 소프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주요 업무들이 이스트 소프트와 마음의 AI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동조화 현상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네이버의 또 관련주가 또 폴라리스 오피스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들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산업이 성장할수록 바뀔 수 있는 기업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또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가속화를 위해 나선다는 소식에 자율주행차들 정말 오늘 상한가 간종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라닉스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두 종목만 상한가에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연속적으로 나온다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오늘에 대한 이슈 자체는 현대차에서 세계 최초로 80km로 주행하는 차에 대한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넣으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그러면서 현재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현재 급등 양상 상한가에 돌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런 상한가에 돌입되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현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또는 라닉스 같은 경우에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상당분 강하게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대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현대 오토웨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IT에 대한 전문 분야를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또 현대 오토웨버인데 현대 오토웨버 같은 대형조들은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지고 나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율주행 시장이 후반기에도 다시 한번 더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자율주행도 넓은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AI 시장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동차 구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근접한 AI 기술을 따진다면 자율주행이 또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을 더 봐야 되는데 넥스트 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도 센서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인데 현재 이 움직임이 대단히 좋습니다. 현재는 이제 신고가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넥스트 칩도 반드시 기억하고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카메라 관련주도 강하다고 하는데 자율주행 이슈랑 함께 엮여서 강한 걸까요? 네, 그것도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카메라는 결국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항라에 대한 모멘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출시의 이슈가 있습니다. 9월 12일 날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테슬라라든지 또는 이제 엔비디아, 애플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기술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퓨런티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앞서서 봤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에 대한 돌파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하이비전 시스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이 길게 나타났던 기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카메라 검사 장비에 대한 납품처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꾸준하게 이제 기간의 수급이 유입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S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해서요. 여기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사실 대형주는 잘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권 안에서도 우리가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협동로북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거래처가 바로 삼성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포스코 그룹이 성장하면서 포스코 DX가 재평가를 받았거든요. 물론 이정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삼성 SDS도 현재 구간에서 삼성의 그룹 자체가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무인화 그리고 그에 따른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협동로봇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 삼성 SDS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 제어 봤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관련주는요. SK 하이닉스 협력사입니다. 굉장히 방대했을 텐데 그래서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방대하죠. 방대하지만 그 방대한 것을 또 추격시키는 게 또 이상로의 텐텐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의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현재 HBM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공정별로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공정별 회사들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공정별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DDR5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대덕전자라든지 또는 심태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할 수 있겠고 후공정에 대한 대표적인 기업이 이 하나 마이크론인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도 거래를 하고 SK 하이닉스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은 과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했을 때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월봉상에서의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위에 있는 K-CTE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정장비 관련해서 또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협력사라고 얘기했을 때 또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기술혁신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SKI닉스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들을 1기부터 7기까지 현재까지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혁신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물론 여기 있는 기업들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 제가 뽑았습니다. DIT가 우리가 기술혁신기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기업이었고 마찬가지로 YC캠 그리고 솔브레인이 올해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정된 기업이 APTC와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협력사 중에 1P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DI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DIT 같은 경우에 3년간에 대한 후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현재 DIT 같은 경우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전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산화율이 떨어지는 공정 중에 한 개가 바로 노관공정이거든요. 포토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토공정에 대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또 DIT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재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6기 기술혁신기업에 선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정고점에 대한 돌파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700원, 손절가는 1만 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DIT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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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